네,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아유,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죠? 연예인 인생 괜찮네요. 네이비해서 좋겠다. 혹시 다들 보니까 커플분들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시고 아까 잠깐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도 오셨더라고요. 그쵸? 오늘 정말 놀러가기 참 좋은 날씨고 거기도 놀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. 끝나고 얼른 놀아야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잔나비 좋아하시나요? 네! 좋아요? 맞아요. 어차피 안 좋아하실 수도 부를 거여서 자, 이번에 들려드릴 거고 방금 짰습니다. 오구재장, 잔나비의 쉬인데요. 네. 어... 저 이거 처음 불러봅니다. 저기 맞죠? 일단 해보겠습니다. 저 이거 처음 불러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 이거 처음 불러봅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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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네. 네. 네이connectㅋㅋ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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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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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